따로 왔습니다 고추가요 보시면은 제 여기 무릎이 여깄고 고추나무 여깄는데 무릎에도 안오는데 고추가 이렇게 주렁저렁 열리고 이렇게 큽니다 먹자면 다 이렇게 커요 이건 더 크고 오늘 여기 고추밭에서 이렇게 땄습니다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말려서 덴보에 와갖고 고추 한번 땄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미국 농장에 와갖고요 뭘 좀 땄어요 재미있습니다 또 하나의 색다른 경험을 쌓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71 파운드 그래서 얼마나? 31? 31달러 I think they're picking me for somebody else right thank you thank you 조심하세요 is that you have to make the kite well they were a little bit later than we thought so next year we'll plant them earlier because it took longer for them to get solid so they're now just now getting ready to be picked and the radishes are over there yeah what are you going to do I'm going to give it to you 무좀 보여주세요 이거 이상하게 생겼어 아주 깨끗하게 생겼네요 이쁘다 이게 물이 철분물이요 철물 이름이 따로 없는건가요 철물 포항지철 고로새 철물이 아니라 물에 철분이 들어있는 철분물 제가 지금 받아왔는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원통 여갔던가 엄청나게 생겼낼 논문 금리 어색은 후식은 뉴욕, 요거는 before, no, 요 요거는 그는 뉴욕이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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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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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맥주 맥주를 이렇게 쫙 뿌리는 거예요. 제 얼굴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반쯤 났어 하와이안 아메리칸 스타일 중간에 중간에 잡아주는 거 있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바이슨 끝에 한번 보여주고 바이슨 먹어줄게 다 같이 먹자 1,2,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